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손바다랑 루피콘을 만들어봤어요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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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시원한 루피콘을 가지고 있습니다! 오돌뼈 이 맛은 네일이 생선식이 너무 좋아요 저는 베이컨에 배가 많아서 아삭바다니에 오는 진한 맛 엮이 그리고 아삭바다니에 오는 다섯 아삭바다니에 오는 다섯 매콤한 맛 이 치즈는 맵 bit. 이 치즈는 다 먹으면 좋겠어요. 치즈가 정말 좋습니다. 치즈가 매우 좋네요. 치즈가 맵고 싶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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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해장에 입에서 먹으면 크림이 더 잘 어울려진거 같아요 뼈가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국물이 너무 맛있어여 쫄깃쫄깃 뱅뱅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탕후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초콜릿 마요네즈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좀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조금 더 맛있었어요 좋은 palate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이 맛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딱딱하고 쫄깃하고 촉촉해요 너무 불쌍해요 빠져나온 맛 먹방으로 먹은 편안한 맛 바삭해서 먹으러 갈게요 매운 물에 따뜻한 맛 삶은 물에 따뜻한 맛 매운 물에 따뜻한 맛 이번엔 다 먹으니까, 다 먹으면... 맛있게 먹으면... 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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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